짠 구름 무지개 우와 무지개다 캐캐캐 멋지지? 캐캐캐캐오 비키? 이거 누나가 그린거야? 응 그리는거 엄청 쉬워 우와 어떻게 그리는거야 뽕뽕 날 따라하면 쉽게 그릴 수 있어 나도 해볼래 캐캐캐 그럼 지금부터 구름 무지개 그림 그리기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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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짠 이렇게 구름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려볼거에요 여기서부터 조그만거 좀 긴거 조그만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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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여기도 좀 긴거 구름 완성! 옆에도 그려보면 조그만거 좀 긴거 똑같이 그려주면 되요 조그만거 조그만거 긴거 조그만거 그리고 여기 구름에다가 얼굴을 그려줄거에요 슝슝슝슝 눈썹 그려주고 눈 짜잔 여기는 윙크하는걸로 해야지 짜잔 구름 완성 짠 이렇게 구름을 그려줍니다 우와 쉬어 보이네 나도 그려볼게 캐캐캐캐캐캐캐 캐캐캐캐캐캐 캐캐캐캐 우와 구름을 저렇게 그려? 왜 아니 그냥 따라 그리면 되는데 너는 어떻게 저렇게 되냐 왜 어때서 나 잘 그리고 있는데 케이크 케이크 알겠어 알겠어 잘 그린다 잘 그린다 어 엄마한테 일러 아니 아니 엄마가 나랑 잘 놀아주라고 했을 텐데 으 아 잘 그린다 아 엄마가 알면 용돈 뺏긴다 잘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도 잘 보고 따라 그려봐 응 여기 구름 긴 쪽 눈썹 끝에서 점 찍어주고 여기 눈썹 끝에서 점 찍어주고 다음에 중앙 이쯤에 점 찍고 연결해 줄게요 예쁘게 연결 한 다음 이쪽에서 점 찍어주고 이쪽에서 점 찍어주고 이 정도 높이의 점 중앙에 점 중앙에 점 연결해 줄게요 연결 연결 간단하죠 그런 다음 이제 요거의 중간에 점 찍고 중간에 점 중간에 점 중간에 점 요거와 요거 중간에 점 연결 연결 그리고 나는 6등분 할 거라서 여기다가 점점 3등분 해주세요 그런 다음 점점 찍어주고 점점 찍어주고 점점 찍어주고 연결 연결 쉽죠 그 다음에 여기도 3등분 3등분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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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 연결 끝 와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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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다 그렸다 이제 색칠하면 된다 진짜 못 그린다 크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지 다 들린다 오리온 으악 뿡뿡 음 이제 색칠해볼거에요 빨간색부터 저는 색연필로 색칠할거에요 마커펜이 있는 분은 마커펜으로 색칠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마커펜이 있지만 색연필로 하고 싶어서 뭔가 기분이 좋아 슉슉슉슉슉슉 발줄 넣죠 다 남색은 스킵하고 보라색 6색깔로 할게요 그런 다음 구름은 하늘색을 이용해서 겉에만 살짝살짝 느낌을 해줄거에요 구름에 볼터치해주고 입술 그려주고 완성 빨간색 다음은 주황색 뿡뿡 아 이거 주황색 아닌데 초록색 보록색 난 두색깔 한꺼번에 그린다 나 천재지 뿡뿡 그 다음에 파랑색이 내가 좋아하는 파랑색이다 뿡뿡 그 다음에 보라색을 들어갔다 그 다음에 청록색으로 눈 그리고 공룡이다 뿡뿡 나 갈색을 좋아하니까 구름을 갈색으로 그리고 뿡뿡 끝 색칠해보면 빨간색부터 색칠하라 빨주노 초판 안보잖아 나는 좀 다르게 할거야 파란색 먼저 어때 멋지지 왜냐하면 파란색이랑 빨간색 섞였을때 보라색이 되는게 좋거든 그 다음에 바로 보라색 흐어 아 그 다음에 안색깔 칠한거 노랑색 그 다음에 나는 초록색도 칠해주고 구름 색깔은 내가 좋아하는 검정색으로 칠해줄거야 아주 잘그리진!? 다그레 gramm아! 다 자기 성격대로 그리는 거예요 누나는 스퀴시 솜 있는데 이걸로 스퀴시 만들면 좋겠다 어떻게 하나 만들어보자 스키시 스키시 만들어보면 종이 두 장을 포개서 가위로 약간 흰색을 넉넉하게 주고 자를 거예요 아주 잘 자를 필요 없고 이런 느낌 이제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우리 이거 자주 했죠 뒤집어서 쇼쇼 이게 곡선이 져가지고 하지만 테이프로 그 위에다가 붙여도 투명하니까 한쪽 구멍을 통해서 방울솜을 넣어줍니다 남은 부분은 테이프로 막아주면 끝 와 신난다 무지개 구름 스키시 완성 자 오늘도 신나게 무지개 구름 그리고 스키시 만들기 대성 어 네네 어 네 비키 아빠 어 아빠랑 전화한다 아빠? 아빠다 어 네네 그래 알겠어요 어 아유 오랫동안 피곤하겠네 어 조심히 오고 네네 네 아빠 언제 온대? 아빠 언제 오는 거야? 호비킨에 아빠가 있다니 응 아빠 곧 오실 거야 호비킨에 아빠를 드디어 보는 건가? 오케이 일들 아빠가 궁금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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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500개 이상이면 아빠를 공개한대요 좋아요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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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드디어 아빠 본다 아빠 보고 싶어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만날 수 있어 우릴 내 수 있어